여기 동물의 생간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안도 생으로 먹죠. 날계란을 먹다가 달걀 껍질까지 먹어버리기도 합니다. 40살이 넘은 그는 매우 활동적이고 화려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내 한복판에서 뛰어다니며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것이 성에 앉혔는지 지하철에서도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는 시내 한복판에서 찬물로 먹음도 하네요. 불과 약 1년 전인 21년에 그의 SNS 팔로우 수는 6만 명이었습니다. 그는 원시시대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더 건강하고 더 멋진 몸을 가지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9가지 선조의 지혜들을 만들어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여라, 동물 전체를 먹어라, 찬물 샤워를 해라 등등의 선조절의 지혜를 우리의 지금 삶에 적용하면 더 좋은 몸과 마음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여러 셀럽과 같이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전달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그는 단숨에 170만 인스타 팔로워, 350만 티토커가 됩니다. 결국 그는 그렇게 부자가 됩니다. 한 팟캐스트에서 그는 1년에 100만 달러, 즉 하나로 1,300억 원 정도를 벌어들인다고 했습니다. 원시의 삶을 전파하는 그는 셀럽이 되면서 프로틴 쉐이크, 프로틴바, 보충제 등을 판매했고, 그 판매량이 팔로워 수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된 것이죠. 순식간에 스타가 된 그는 주변에서 많은 스테로이드 의혹을 받게 되고, 그는 그럴 때마다 그 의혹을 즐기거나 단호히 자기는 내추럴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의 주장은 한순간 거짓으로 들통이 납니다. More Place More Date의 채널의 주인인 데렉이 리버킹의 개인 메일을 공개하면서 모든 그의 의혹은 사실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다량의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투여해왔으며 매달 11,000달러, 약 하나로 1,400만 원의 성장 호르몬을 투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버킹은 자신의 유튜브의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일각의 사람들은 그냥 봐도 로이더인데 거기에 왜 속냐, 속는 사람이 바보다, 그냥 봐도 로이더, 딱 봐도 약 등의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가 1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왔고,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비단 이게 미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